안녕하세요. 작곡하고 연주하는 정제일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리슨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. 그 앨범 중에서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리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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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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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Listen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. 한 곡 더 연주해 보려고 하는데요. 에스테시아라는 곡입니다. 미학적인 아름다움 그런 열려있는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. 에스테시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테시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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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